안녕하십니까 로마 우서방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독일어에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곡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회 시작합니다. 먼저 찬양을 들어봅니다. 이 부분 휠성의 내고주 예수님이라는 찬양을 한번 해보겠고요. 줄리아 초이자마님의 부름 찬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인 예수스 구글 번역기를 찾아서 한번 해보고요. 마인 예수스는 알겠고 마인은 나의 라는 뜻인 것 같고 뜻이고 여기서 독일어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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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스 마인 예수스 마인 예수스 마인 예수스 마인 예수스 마인 레터 마인 마인 레터 이게 많나? 아 아리네 마인 레터 내구죠 내구죠 마인 예수스 양해 자신의 다 90% 마인 예수스 마인 예수스 마인 레터 마인 예수스 마인 레터 내구를 복사해서 공부한 내용을 이 점을 하면 안되죠 내용은 직역으로 하면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구원자 예수는 우리나라 저기랑 비슷하네 친나 이스트 그 다음에 친나 친나 친나는 친나 이스트 친나 이스트 네수는 에 소위 도 소위 도 so wie wie du w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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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in jesus mein retter keiner ist so wie du mein jesus mein retter keiner ist so wie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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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also like this also so be like is to do 당신과 같지 않다 like란 뜻식이네 so be do so yes so like so such does kind of is this is not nobody is so be do so be like so be so be no my Jesus my retter keiner is so wie du you 이것도 한번 box kainer is so be do 두번째 就 아무도 누구도 누구도 당신과 같이 안 씁니다 이런 뜻이네 하나 더 다음 절 로드 아이사이 뒤 예 된 탕배 아 네 어 어렵다 밑에 1 더 써놓으신거 나머지 이태리어는 로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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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롭프라이스 사이 그 다음에 디어 디어 투유 롭프라이스 사이 디어 롭프라이스 사이 디어 그 다음에 제이덴 롭프라이스 사이 디어 제이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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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메일 메일 모 더 미야 미야 탁 탁 이걸 안 넣어 에덴 넘어가서 붙여볼까요 세이 프레이즈 비 디어 투유 에덴 오 에브리완 탁 에브리데이 에덴 탁 탁 탁 탁 탁 로봇 에이 에덴 탁 내 로봇 에이 로봇 에이 에덴 탁 메일 크레이즈가 여러 달리 네, 탁이 날이구나, 굳은 탁 일vernir jeden 날 그래서 날마다 END função 당신에게 그냥 하는거에요 찬양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더하게 됩니다 더 찬양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